네 우리의 영원한 대물나라의 영원한 우리 어르신들 아니다 새파란 젊은 우리 조산신들 태근길에 들려왔어요 여기는 굳이 이로운 한우예요 네 가로등 불빛도 화려하지만 캐밀 불꽃이 더 화려해 저기 저기 여기 여기 주욱 건너편에도 있고 오랜만에 와봤어요 안녕 나라 수인아 건들지마 건들면 안된다 오늘 굉장히 포근하네요 우와 여기 텐트 안에는 뭐 잠자기에 침대까지 설치 네 오늘 7월 8일 월요일이에요 일찍 퇴근길에 들려보았어요 여기 한 팀 여기 한 팀 이거 마피는 날씨 네